안녕하세요 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웨스트 텍사스에서 유명한 주립대학을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웨스트 텍사스 AMN은 캐니언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학생 수는 2020년 기준으로 7,34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1910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조항압 순위에서 71위에 올랐습니다. 소셜 이동선 부분에서 74위, 상위 공립학교 34위에 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텍사스의 리서치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유명한 학과는 석유, 엔지니어, 농업, 간호학 등입니다. 이 대학은 텍사스 서쪽 펜핸들, 팔로듀 캐니언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근처에 캐니언이라는 작은 아름다운 타운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다가 State의 리서치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wl 경운 사용 매da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M 스쿨에 왔어요 캠퍼스가 많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특별하게 이쁘진 않은데 풋볼 스테디움에 왔어요 와이퍼 불러가 유명하대요 풋볼 스테디움이에요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되었나 봐요 깨끗해요 말이 크지진 않지만 여기 있어요 BABY CAT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